리노 공업입니다. 최근에 5월에 바닥 찍고 슬슬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라올 때 사셨나봐요. 14만 7천원에 사셨고 비중 17.5% 팍팍 빠지네요. 팍팍. 오늘 거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더 담아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며칠 전에 최고가 단기적으로 최고가를 찍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몇 개 잘 가는 거 빼놓고는 이 정도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특별히 더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심각하다는 느낌 없지만 우리 라인님께서 느끼기에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볼 수 있죠. 자 알아보겠습니다. 리노 공업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리노 공업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호팡이 안 좋으니까 테스트 소켓 관련된 외출도 쉽게 잘 안 나오겠죠. 그런데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반도체에서 뭐나 같이 올라와서 그렇지 실제로는 내년까지도 실적 기대감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은 테마처럼 같이 반도체 올라왔는데 실적 시점되면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시가촌 2조 4천억이에요. 2조 4천억인데 영업이 올해 천억인데요. 24배죠. 그다음에 내년에 1,200억 정도. 25년도 1,500이면 그래도 고평가예요. 반도체 소켓 쪽은. 그래서 실적을 이렇게 보면 컨센서스죠. 이 컨센서스가 적게 나올 걸 보입니다. 컨센서를 충족을 거의 못하거든요. IT 쪽에는 전체 안 좋으니까 경기도 우리는 안 좋지. 미국만 경기 좋은 거죠. 다른 우리나라 중국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거기서 영업이기 내년에 1,267억이라고 예상해놨는데 22년도 1,366억이죠. 매출도 줄어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왔죠. 그것은 테마처럼 올라온 거죠. 워낙 반도체 반도체 아닌. AI 반도체는 특별한 수여주는 국내에서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가기 쉽지 않는 구조다. 실적 시전에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익실은 이익 났으니까 이익실은을 말씀드리고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이것도 주식은 끝난 주식이에요. 장기적으로 21년도 고점들에 보면. 그럼 이것을 돌파해서 가려면 새로운 매출이나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업황이 확실히 좋아져도 이미 21년도 고점에서 이익 때 반도체가 좋았으니까 그다음에 그 업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반도체가 아니라 AI 반도체에 관련된 건 그렇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크로스터 반도체 크로스터 만들지만 그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까지 장기 종목을 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으니까 오히려 매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목표가도 보면 목표가 가짜 이번에 목표가 17만 원입니다. 손절가 13만 5천 원이고요. 길게 봐도 그렇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손절가는 22평선이기 때문에 15만 원 손절가 드리겠고요. 반전할 때 16만 5천 원을 돌파 못하면 매도를 하시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5만 손절가 16만 3천 원 목표가로 매도을 드리겠습니다.